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윤영덕, 윤재갑 의원은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습니다. 이들은 이날 도쿄에서 시민사회 및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한 뒤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원전 오염 관련 자료 등 의원단에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7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일대 등 오염 현장을 살피고 후쿠시마 지방의원, 원전 노동자, 피난민과 면담합니다.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도 찾을 예정입니다. 원전 오염수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 여론을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대책단은 전날 주한일본대사관을 찾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를 항해 방문하는 데 대해 괴담을 퍼뜨리는 선전선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나로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방일 계획을 취소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미 후쿠시마산 수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메일TV 뉴스 조영국입니다.